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당신은 진보인가 당신은 보수인가 3월 27일 날 중앙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중앙일보가 한국정치학교와 공동으로 소름돋게 잘 맞는 초간단 정치성향테스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모두 15개의 문항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국 노을스베스턴의 케네스 젠다 교수가 개발한 형식을 참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초간단 정치성향테스트입니다 15개의 문항을 전부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올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설치됩니다 공수처 설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다까지 이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특수부 축소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건 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검찰권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개선공단이 폐쇄된 지 4년째입니다 개선공단 어떻게 할까요? 네 번째는 한미동맥 관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다섯 번째는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도에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여섯 번째는 1인 미디어 등 인터넷 미디어의 파급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정부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일곱 번째는 2018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16.4% 올해는 2.9%를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여덟 번째는 지난해 부동산 규제를 골자로 한 12-16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15가지 질문이 주어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시게 되면 진보는 푸른색으로 좌측에 그리고 중도를 거쳐서 오른쪽에는 분홍색의 보수가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량을 테스트한 데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테스트입니다 다음 질문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수주의자인가 아니면 진보주의자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더 명쾌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점진적 변화나 점진력 개선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극격한 방식의 변화나 개혁이 가능하고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인 변화와 극격한 변화를 구분하는 뚜렷한 특징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인지능력, 즉 판단하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과 결정하는 능력 등의 완전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지도자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가정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표나 비전을 세운 다음에 이를 급격한 방법으로 고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능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이나 불완전성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이나 생각하는 사유능력, 판단능력을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보수주의 진영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판단능력이나 결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수정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수주의자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이 내리는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결정하는 능력이 근본적인 결함이나 불완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지적인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고 진보주의자들의 근본적인 특성은 지적인 교만함, 지적인 오만함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무언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내가 옳다, 당신은 틀리다 이렇게 재단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과격한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항상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개 보수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경제정책은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내가 옳다, 장사꾼으로는 옳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무리하게 강제하거나 강요해서 경제를 파국 상태로 몰아넣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들은 선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물어보면 저는 제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지능력의 불완전성을 굳게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만이 완전할 수 있고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인지능력의 불완전성과 괴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수할 수 있고 실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과격한 조치가 갖고 있는 위험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점진적인 변화조차도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히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급등, 문재인 케어, 주 52시간 근무제, 부동산 정책 등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나 집권 세력이나 청와대의 핵심 인재들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의 완전성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과격한 정책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지능력의 불완전성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에서 자용적으로 나온 것은 청산, 적폐, 제거 이런 과격한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유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청산, 적폐, 제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벌써 자신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에 대한 확신과 완전성에 대한 지적 교만과 오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현재 한국이 가진 문제점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국민의 생각의 문제일 뿐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진 선의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쇠락의 길, 몰락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에 대한 과신과 확신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가정하고 나오는 정책이나 제도, 판단, 결정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깊이 인식하시고 정말 진보주의자를 계속 선택하는 것은 크게 확률적으로 그 나라가 몰락의 길이나 쇠락의 길이나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번영을 기다리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이끌어서 나라를 구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몰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일 수 있지만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사유체계, 인지능력의 불완전성을 겸하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만과 교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